나 부츠 줘, 부츠. 이거 뭐지? 이거 도... 저게 이제 다 중간중간에 남자 옷이 있어가지고 허리가 다 안 맞아가지고. 아, 저게 남자 옷이구나. 부츠 위에 바지가 딱 올라와. 아, 네. 액션. 근데 좋더라고, 남자가 오랫동안. 오, 예쁘다. 저는 이거 입고 싶어요. 약간 요즘 트렌드 얘기도 하고. 나는 노란 점장 살게. 아, 기아파사님한테 어울리겠네. 멋있어, 옷이. 아, 이것도 멋있네. 멋있잖아. 뭔가 다 컬렉션 옷 같다. 아, 나 음악 좀 내 걸로 틀어줘. 주아리파야. 아, 주아리파. 이거에 내 심정 바캉스가 맞춰지거든. 네, 조금 더 편했겠죠. 오늘 트렌드 은 주아리파야. 오오오. 난 이 사람이 달심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. 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오. 오, 멋있다. 오우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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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멋있다. 진짜 무대도 그렇고. 진짜 우리 근로자의 특집이네. 진짜 폭신샷 보는 것 같아. 너무 같아요, 폭신샷 보는 것 같아요? 진짜 진심, 진심. 진짜로. 옷 잘 보이죠? 완전 잘 보이죠? 그 조명 때문에 또 더 있고. 진짜 무대도 그렇고. 우와, 우와.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올라가는 거죠. 맞아요, 맞아요. 우와, 이쁘다. 오, 소름 돋는 게 아직까지 100벌이라는 게 신경이 안 보여져. 아직 10벌도 못 알았어요. 이제 10벌이야. 왜 이래? 저희가 이러는 게 뭐냐면, 관심의 모습만 보다가 진짜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생경하면서도 너무 멋있는 거야. 멋있어요. 난 누나 이런 모습도 너무 좋아. 고마워요. 성격이 또 난 줄 알았어요. 시간 너무 늦었다. 오, 씨. 저거 뭐야? 엄청 많이 입은 것 같은데 아직 20벌밖에 못 입은 거야. 아니야. 2시간 반 걸렸어. 20척 찍는데 2시간 반 입은 거야. 빨리 찍었다. 그러면 2시간 반 입은 사람이 살을 해 봐. 한 시간 반 입은 사람이 살을 해 봐. 왜 살을 해? 어? 100벌인데? 이게 뭔 소리야? 의상 20벌제의 멘탈이 나갔습니다.